자, 어떻게 공부는 잘 되시고 계시는지 이게 뭐 비대면 수업이지만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궁금하기도 하죠 자, 이게 안되던 부분들이 두 번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조금씩 풀려갈 수도 있고요 공부하신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전히 그 실마리를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점이 5월이 다가가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풀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복학습이라는 거죠 한 번 더 들은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반복에 반복을 하시다 보면 용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익숙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전에 학창시설에 보면 영어 회화에 도전 안 해보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실패를 하죠 누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하느냐의 관건이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누구도 그 말을 아다듬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귀가 트이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제가 얘기하는 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아, 이런 뜻인가? 이런 내용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니까 예, 포기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수요도 배웠고 공급도 배웠는데 이번에 배우실 거는 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거죠 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예,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고요 거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일치하는 관계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경우죠 그러면 거기 우리 박스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수치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가격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구분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예, 수요량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예, 그럴 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원일 때 그 다음에 1,000원일 때 그 다음에 1,500원일 때 그죠? 예, 가격이 500원일 때 예, 수요량은 15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00이고 50 이렇게 되고요 얘가 500원일 때는 50이고 100이고 150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균형 가격을 우리가 고르라고 그러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이때의 균형 가격은 1,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한 설레도 있어요 이렇게 도표를 주고 예, 그래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이제 계산하는 논리가 있을 때 자, 균형 가격 하에서는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서로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얘가 들어가 있을 때 아파트의 수요함수가 그쵸? 예, 100 마이너스 예, 2P로 주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함수라는 게 10 플러스 4P로 조사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나란히 우리가 보게 되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이렇게 같아지더라 그래서 두 개를 나란히 이제 연립을 해보게 되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등호가 있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2P라는 애가 우리가 이 양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가 바뀌듯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이라는 애도 이 앞에 플러스의 부호가 생략이 돼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가 좌변으로 이 양, 이사를 하게 되면 얘도 역시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상수끼리, 부호끼리 묶어주게 되면 100 마이너스 10은 2P 플러스 4P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러면 6P가 9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쪽을 6으로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없어지니까 P가 되겠죠 그러면 P는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균형가격이 15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15라는 걸 이 안에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P가 15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30이죠 그러면 100에서 30을 빼면 얘가 7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4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얘가 60이 나오겠죠 60에다 10을 더하면 얘도 70이겠죠 그러면 양은 균형 거래량은 70이라는 얘기죠 15라고 하는 균형가격 하에서 그래서 균형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는요 나중에 요령이 붙게 되면 암산으로도 계산이 가능하게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우시는 건 뭐냐면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의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시험에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고 주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기 있던 이 균형점이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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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위아래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좌우로도 이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주어지고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만 이동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한쪽만 이동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한쪽만 이동한다는 얘기는요 공급은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한다는 거죠 또는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만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과 수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초과 수요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상태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럴 때 여기서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특강할 때도 알려드렸지만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이라는 거는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공급에는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고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예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감소했던 얘기는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의 변화에만 영향을 주니까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고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아진 상태가 되죠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는 형태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실 때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희가 초과 수요가 되는 과정과 초과 공급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다 얘기를 해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단원이 이렇게 과정이 바뀌면 바뀔수록 조금 더 압축해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내가 조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이 전에 기본 강의라든가 이런 걸 한번 거기를 찾아서 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익숙했을 때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쑥 훑어보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왜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학창시절이든 뭐든 간에 시험을 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화려했던 지난 날이라는 거죠 한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책이라든가 시험 보거나 이런 데서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그게 감을 잡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되풀이해서 내가 이해해서 대응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운들 내쉬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반대로요 수요가 불변인 거예요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불변인데 얘가 증가했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변수가 생산요소 가격은 공급 변화 요인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없지만 공급만 늘어난 거예요 공급만 늘어났으니까 거래량은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수요가 불변일 때요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는 수요에는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급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겠죠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법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해요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할 때 이 가격은 변하는데 이 가격은 수요가 변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두 번째 보시면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한대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대요 그런데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한대요 그러면 수요가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격이 공급이 움직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우행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행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늘었다는 거라고요 그럼 수요만 증가하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는 그런 관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양쪽이 다 이동하는 거예요 모두 이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요도 이동하고 공급도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관계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늘어났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우리가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가격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둘의 증가가 똑같은가 수요가 더 많이 증가든가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해야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알아서 가격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가격에 대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가 안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가 동일하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점은 증가한다는 거죠 증가하는데 둘의 움직임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가격은 우리가 불변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 얘기는요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자 이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그렇죠?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도 역시 증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요곡선하고 공급곡선의 이동폭이 같으면요 균형점이 그대로 우측으로 동일해요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양만 늘어나는 케이스죠 둘이 만약에 동일하게 감소했으면요 균형점이 왼쪽으로 그냥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거리량만 줄어드는 그런 관계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가요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러면 둘 다 증가한 건 똑같으니까 그죠?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그죠? 얘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진 거니까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은 상승하죠 그죠? 예 그런데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더 크대요 그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수요의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죠 둘이 같이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같이 증가가 되는데 수요의 비해서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초과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 그러면 이 조건에서 보시면 둘 다 증가했잖아요 계속 그죠? 예 그러면 양의 변화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가격만 같은지 수요가 큰 건지 공급이 큰 건지만 구별해주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죠 감소했다는 거 그리고 역시 어느 게 더 많이 줄었는지가 안 나타나니까 이 균형가격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대신에 수요의 감소하고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면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가 되겠지만 얘는 불변이 되겠죠 줄어든 양이 동일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그림으로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시면 되는데 자 수요가 뭐 한다고 얘기했냐면요 수요가 감소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는데 공급도 역시 감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둘의 크기가 같으면 균형점이 이건 그대로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서 양만 줄어드는 케이스죠 아까 우리가 둘 다 증가할 때는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양의 움직임이 같으면 좌우로 이동하는 거예요 가격의 움직임이 동일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러면 둘 다 줄었으니까 양은 감소가 되겠죠 근데 수요가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러면은 초과 공급이 되니까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예 하락하겠죠 자 그런데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대요 그러면 둘의 공통점은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의 감소가 더 커졌으니까 초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얘네가 전부 감소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전부 감소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감소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것만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만 우리가 판단하면 예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즘은 이게 오지선다에 5개가 다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고요 짐은 하나 정도로 들어오니까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해두시면은 무난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모두 이동을 하는데 증가 감소가 동일한 경우지만 이번에는 증가하고 감소가 반대예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여기서도 조금 아까 힌트를 드린 거죠 이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가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이지만 공급이 움직일 때는 반대라고 했어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고요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초과 수요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 감소가 주어져 있을 때 균형 가격은 상승이라고요 다만 이 양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가 구별이 안 돼 있잖아요 대신에 수요에 증가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죠 그래도 여전히 얘는 상승이죠 왜? 이 조건 자체가 초과 수요니까 그런데 증가하고 감소가 동일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우리가 불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이 그림은 참고사항이죠 그렇죠? 이 중에서 수요는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죠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라는 거는 동일하게 상승하지만 양은 불변이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 균형점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러면 어차피 이 조건은 초과 수요니까 얘는 무조건 상승인 거예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되느냐? 증가가 감소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초과 수요 상태니까 얘는 상승할 것이고요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움직임이 반대다 이게 초과 수요 상태니까 가격은 전부 상승인 거예요 그렇죠? 양만 구별을 해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증가하는 관계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한다고 하면 가격은 얘가 감소하면 하락하죠 얘가 증가해도 하락하죠 초과 공급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격은 다 하락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양에 대한 거는 알 수가 없죠 감소가 큰지 증가가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요의 감소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전히 얘는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고요 이 양은 불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조금 아까 우리가 그려드린 그림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요 조금 아까 그림과 반대겠죠? 이 상태에서 수요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 그렇죠? 그런데 공급은 증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던 이 가격이 있죠? 밑으로 떨어지죠? 가격은 하락하지만 양은 불변이죠 그렇죠?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아까 우리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면 이게 균형점이 위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여전히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데요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여전히 초과 공급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것이고요 감소보다는 증가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거래량은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시피 이 조건 자체가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가격은 전부 이렇게 하락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의 움직임이 반대면 가격의 움직임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둘의 움직임이 같으면 양의 변화는 알 수 있어요 대신에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는요 이게 오지선다로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하는데 수요가 변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공급이 변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균형 상태에서 그렇죠?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예, 상승해야 돼요 그렇죠?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만약에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해야 돼요 왜? 이 가격은 공급이 움직일 때는 반대로 간다고 그랬고 수요가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염두에 두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수요가 증가, 공급이 증가를 그냥 주지 않고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소득이 증가했대요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예,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수요 공급이라 하지 않고요 소득 또는 생산요소, 가격 이런 식으로 대체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으시면 균형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간단한 애들은 그냥 우리가 쉽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생각보다는요 조금은 이해를 하는 거 그렇죠? 이게 학계론의 모든 논리는 이해를 선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해를 필요로 하니까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 오히려 이해를 해놓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경제에서 제가 좋아하시는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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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